자 이어지는 두번째 시간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질문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한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구요. 어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던 코스닥 종목 먼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방송 잘 들린다. 1번 눌러 보십시오. 자 코스닥 종목중에 아미코젠 죽입니다. 여기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난 이후에 눌리목 주고 다시 들어가도 충분히 될만한 상황이다. 지금은 부담스럽고 적금 만약에 못한 분이라면 눌리목 주는 37,000원 이 정도까지 눌리목 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월요일날 짧게 짧게 단타도 했었던 종목이죠. 그죠? 외국계 계속 매수세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장품 안에 들어간 재료? 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 그렇게 들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채팅방에 자두님이 화장품 안에 혐오가 있죠? 만든 회사입니다 하고 본인들이 관심있게 보시고 또 제가 제시를 해드린 리포팅 분야에서 열심히 또 리포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차 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계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다. 에코프로. 이것은 추세가 약간 깨지고 있으니까 다시 강하게 돌파하는 추세 돌파하는 38,000원인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외국계 매수세 있어요. 그죠? SK 머트리얼. 야 강하게 가다가 대박 깨졌어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실리콘웍스. 45,000원대 정도는 관심권. 이거 다 외국인들 다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SFA. 자 추세. 다 괜찮습니다.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눌림목 주면 접근 충분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네요. 포스코 캠텍. 이것도 45,000원 정도에 관심있게 보고. 자, SKC 코오롱 PI.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9,000원대 정도는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추세 안 깨져야 돼요. 카페24. 여기 정거점 인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인근 오니까 지지 딱 하고 있어요. 자, 약간 눌림목 주고 다시 양복 넣으면 이건 접근 강하게 접근해도 됩니다. 강하게 해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위로 올립니다. 자, 상상인 이 종목.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안 깨고. 21,000원 안 깨고.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25,000원까지는 이건 또 보이나 상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돌파되는 신호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뭐하고 비슷하다? 셀트린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여기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빵 뛰운다. 그때 따라가야 돼요 이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비슷하다고요. 빵 뛰우는 순간 따라가야 돼요. 맨날 쳐다봐야 돼요. 자기가 관심있게 보는 것. 자, GS 홈쇼핑. 괜찮아요. 이것도 눌리목주는 19만원대 정도. 20일 안 깨면 이것도 관심있게 볼 필요 있어요. 이것이 점점점점 올라오고 이평선 톤 닿으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1보 직전입니다. R, F, H, I, C. 이것도 추세 안깨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B, H. 24,000건이 강력한 지지권이다. 그래서 잽싸게 사서 잽싸게 올라가는 것만 먹을 수 있는 단타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LNF 자, 여기 딱 오니까 지지 한번 하죠. 그죠? 리노공업 상승 추세 약간 훼손되면서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밑으로 오면 올수록 추세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메디톡스 추세 깨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접근금지 일단은 접근하면 안 돼 이거는 반등 나올 수 있으나 자, 이 위에 강력한 저항대 있습니다. 바이로매드 이것도 위태위태하고 있고요. 유진기업 이것도 아직까지 그렇고요. 자, 미래컴퍼니 이야, 강하게 상승 시도는 오긴 했네요. 그죠? 제넥신 이것도 위태위태하고요. 올라가면 위로 갈 수 있으나 밑으로 깨지면 문제 생겨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 강하게 반등 시도는 오고 있다. 일단 올려 이거는 자,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추세 좋은 종목이 한 번 급나갈 때는 반등 리바운드 한 번은 나온다고요? 그러면 쭉쭉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서는 적당히 챙겨 나와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지권에서 급나기 이후에 한 번 나오면 가볍게 끊고 밀리는 모습 보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부 경영까지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없으세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현대건설 자, 기원외국인 쌍거리 두르고 있다. 현대건설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적당하니 눌려주면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여기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강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그 위에 있습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 야, 돌파해 버렸네. 야, 이거 우리 승든 형님이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 좋습니다. 8만원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았는지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매수세 좀 있네요. 그죠? 좋은 사람들 여기만 지키면 상관없어요. 문제없어요. 대화TI 야, 이것도 띄웠네. 그러니까 남북경협이 그거 맞아요. 강력하게 끌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테마가 맞긴 맞아요. 통신주 남북경협 이것이 주도주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거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 음, 음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밑에 어차피 안 보니까 이거 삭제 어? 음, 남북경협 어디로 갔냐? 흠, 알고 있으니까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건설 그 다음에 연대로템 그 다음에 연대엘리베이 그 다음에 좋은사람들 다음에 대화티아이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이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CJ E&M 좀 더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됐으면 됐고 이제 점점 업종군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상 이 정도면 됐고 CJ E&M 여기 있죠 우리 양양 선수가 CJ 하고 뭐하고 합병 했더라? CJ O 쇼핑 하고 합병 하고 난 다음에 CJ E&M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절반된 상태였고 적당히 던져가지고 잘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 자 이렇게 낙폭 스트레이트로 올랐던거 스트레이트로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리바운드하면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길 탄탄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강하게 돌파해 버렸다 좋아요 2평선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썼다 기관에 관심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상승 추세로 다 돌려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따라가면 부담되고 여기 눌리면 뭐 기다리세요 242,000원까지 눌려줄 때 이런 음봉을 눌려주지 큰 음봉 말고 이런식으로 적당하니 서서서서서 밀리면 244,000원 244,000원 정도까지 적당하니 눌려주면 양봉 쓸 때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첫번째 목표치는 26만원까지 그럼 쟤볼 넣으죠 15,000원 이상 수익 넣읍니다 첫번째 목표치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쫓아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직장인 못 오니까 잘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아침에 적당하게 봤을 때 25만원 정도다 그럼 적당히 24만원 24만 5천원 정도에 대놓는 거야 그냥 매수 그려놓는 거야 그려놓고 뭐 수업하다가 걸리면 매수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한 시간에 한 번은 체크할 수 있잖아 화장실 갈 시간 주니까 그때그때 적당히 보는 거지 매수 대놓는 것도 적당히 그때 대놓는 거야 그냥 무조건 대놓지 말고 대박 이만큼 밀리는데 체결되면 곤란하잖아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밀리고 한 이까지 왔을 때 예를 들면 아 그러면 대놔야지 아니면 사야지 하고 사버려 그냥 직장인이니까 너무 잘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기회가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니 사서 적당하니 팔아먹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행관련주가 제가 손절을 하긴 했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 때린 거 다시 사놓으라 그랬어요 왜 6만 8천 깨면 던지겠다 했으니까 깨서 깨서 던졌어요 절반 다시 올라가는 거 같아서 다시 사라 그랬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바쁘신가 자 대주전자재료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전 다 했어요 할 거 업종 대표주들 다 체크했고요 여러분들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2만 9천 6백원 30% 언제 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언제 샀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2만 9천 6백원 자 대주전자재료 2만 9천 6백원 자 대주전자재료 2만 9천 6백원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이면 일단 좀 잘못됐어요 일단 왜냐면 이날 수요 샀다면 아 수요 샀으면 그나마 그나만데 목요일은 깨졌죠 20일이 일단 그것부터 일단 매수 타이밍이 좀 안좋아요 나머지 자차 이야기하죠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언제 샀는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거에 따라서 분석을 달리 말씀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목요일날 샀으면 그나마 그나만데 목요일이 아닌지 수요일 목요일이면 일단 매수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월봉상 스트레이트로 오를만큼 오른 상태예요 비교적 꼭대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잡히는 종목이고 닥트K가 말씀드리는 매수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샀다 흠 20일을 깨면 매도 타이밍이지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어 사서 사자마자 일단 좀 빠지고 있어요 닥트K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은 자 이것은 여기가 잘 안 보이긴 한데 하락하던 추세 그냥 돌려내고 이렇게 이평선 정배율로 돌려내는 이런 지점에서 닥트K는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런 지점 아니면 닥트K는 살 줄 몰라요 잘 못사요 셀트리온도 어 어 어 하면서 다 그냥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야 잘 가는데 그때는 이렇게 강하게 방송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오오오 왜 닥트K 입장에서는 여기 이만큼 올라온게 보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닥트K가 개인적으로 하면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들하고 방송할때는 말을 못해요 여기서 왜 가는 척하다 밀려버리면 박살이 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그래서 대주전전 재료 일단 매수 타이밍이 좀 그래요 별로예요 현재 깨지면 던지는 타이밍에서 샀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께 제가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나아지기 위함이지 그냥 딴지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잘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잘 받아들여 보십시오 상승 추세 쭉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20일 안 깨고 쭉 가야돼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오를 만큼 올랐어 5000원입니다 5000원 여기 보이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000원에서 33000원이니까 대략 6배도 넘게 올랐어요 그죠 7배 정도 7배 정도 올랐는 종목입니다 근데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살만한 위치는 어딘가 여기 정도 아니면 사기가 진짜 힘들어 17500원 여기서 샀다 해도 거의 W에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꼭대기에서 잘못 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추후 전략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잘못 샀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럼 뭐로 바뀌느냐 여기 올라가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본인이 산 종목 본인이 산 가격대가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빠져도 빠졌는데 올라가도 여기 밀리죠 분봉 한번 보시면 그것이 하락수세를 돌았었어요 그죠 그러면 다행히 그러면 다행히 여기가 강한 랠리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적어도 27000원 400원 26000원 정도만 안 깨면 반등 시도는 한번 놓을 거예요 오히려 25000원 정도 오면 사요 그리고 바운드 놓으면 이게 20일이 꺾일 거기 때문에 바운드 놓으면 여기서 밀릴 거거든요 그때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매매도 가능한데 지금 30%니까 추가 매수하기에 좀 부담도 되긴 한데 좀 전에 드렸던 그 전략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27400원 안 깨고 여기 있죠 전일 저점 이걸 안 깨고 왔다갔다 하면서 반등 시도 나와서 본인 매수가 인근 늘 강하게 돌파 시도 놓으면 다시 추세 전 추세 상승 추세로 유지될지 몰라도 이것이 뭐죠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지금 만약에 흔들흔들 한다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 비교적 쭉 랠리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 크게 있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와서 어 플러스 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 단기 고점 부위에 사서도 좀 문제다 그렇게 정리하겠고 자 시나리오 드립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 시도 놓을 때 20일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돌파 시도 나오다가 윗골이 막 달면서 흔들흔들하면 절반 정도 나가는게 좋아 보이고요 강하게 돌파해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일단 33,000원권 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강하게 돌파한다는 2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헤딩 했고요 산 지점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전일 두 번째 헤딩 세 번째 강하게 돌파 시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또 조건 27,400원을 안 깨야 돼요 깨버리면 여기 이평선 하단 그러니까 61과 아 벌린저 밴드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 26,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전략이 자 27,000원 깰 때 다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손절하고 25,500원 인근에서 양봉 쓰면서 이렇게 양봉 쓰면서 거래량도 좀 서면서 반등의 조짐이 나오면 던졌던 거 다시 추가하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반등 시도 나올 때 조금 수익을 내면 손절 가볍게 했던 거 충분히 커버되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일단은 강한 추세는 좋으나 너무 고점에서 잡았다 그리고 매수타이밍 한 템포 늦었다 가장 좋기로는 여기 인근에서 가장 좋기로는 화요일날 샀으면 닥터케이가 살만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고점 부위입니다 20일 안 깨는 걸 잘 확인하시고 반등 시도 넣으면 33,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33,000원에서 적당히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날 만약에 수요일날 샀다 그랬으면 아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등 시도 넣으면 적당히 끊고 나오시고요 자 밑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조정 받는 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20일 깨면 안 돼요 깨면 밑으로 쳐지는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고 본인이 사셨던 날짜 목요일날 샀으면 타이밍이 하루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전략 충분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눌러보시고 자 도아님이 질문 주셨네요 신라젠 신라젠 71500원 20% 손절이 손절이 나을까 말씀 주시네요 71500원 언제 샀는지 남겨 주십시오 언제 샀는지 중요해요 닥터케이한테는 그래야 세부적인 전략을 그리고 진단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채팅 딜레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는 동안에 어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방송 마치고 나면 닥터케이가 녹방도 올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내가 실시간 방송 들었다고 녹방 안 보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더 체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 잠깐 놓쳤던 부분 다시 들리고 하니까 그 부분에도 어 댓글도 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시면 밑에다 댓글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채팅방도 초대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인데 장난 아닐 거에요 아마 다른 채팅방 무료 채팅방 하고 상상 내지는 비교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종목 많이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에서 대화 왔다갔다 하는 것만 봐도 많이 도움 되실 거에요 7월 10일 샀다 7월 10일 7월 10일이면 자 가장 잘못된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화양하는 하락초세에서 샀다 그게 가장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신라제는 바이오주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가 깨지는 순간 끝났어요 8만원이 깨지는 순간 반등의 반등의 가능성도 더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7월 10일이면 매수타이밍 아주 안 좋습니다 모든 이평선 다 깨고 하락초세 딱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이평선 전부 다 위에 있고 여기가 돌파래가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왔다갔다 해야 다시 회복이 가능한 지역인데 잘 못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를 안 깨야 되거든 240일 마저 마저 깨져버리고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반등해도 여기서 헤딩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보고 10일날 샀다 노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방송인근 자 도아님 닥터케이밍송 예전에 들어 본 적 있다 3번 눌러보시고 아니다 최근에 들었다 4번 눌러보십시오 이런데 욕심내시면 안 돼요 하락투세 하락투세 하려면 차례 셀트리온 삼행제 했었어야 돼요 그것도 7월달 초에는 안 좋았겠지만 쭉 밀려버렸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략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잘못 우 하향하는 거 사면 안 돼요 이해 되십니까 우 상향하는 거 해야 돼 언제 적어도 이럴 때 아니면 이럴 때 아니면 별로 할 데가 없어 솔직히 나머지 위에는 너무 부담된 자리에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붙었네요 전에 이야기는 오면서부터 밑으로 박살난 종목을 여기서 달라들면 안 돼요 하락추세 하락추세 초입이에요 밑으로 팍 깨지잖아요 다행히 반등 해줘서 다행이지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7만 얼마 7만 천원에서 4만 5천원 갔으면 반토막까지는 아니라도 한 40% 손실 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행히도 반등 시도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주식사장 초보 탈출 팁 2 에 기준한다면 전일은 전전일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으로 20일 돌파했으니까 샀고 20일 깨지면 손절한다는 조건으로 사면 살 수 있어 목표치는 7만원까지 여기 이런 없어요 업종 1등 주면 닥터케이가 월봉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 이런 거 근데 신라젠이 월봉 대표주입니까 아니 월봉 대표주가 아니라 업종 1등 주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기 여기 저점이기 때문에 닥터케인 첫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신라젠 아니에요 오를 만큼 오르고 적당히 소중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빠질 거 천지로 남았어요 자 얼마부터 갔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618도 넘게 깨졌고 하락 수사에서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세부전략 본인 상 가격이 7만 1500원인데 자 여기 반등 시도 강하게 넣으면 7만 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외국기 잡히는 거 이거 진짜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반등 나오니까 공매도 쇼커브릭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락으로 때렸다고 애들이 하락으로 그리고 먹을 만큼 먹고 다시 사넣는 거 그걸 쇼커버링 이라 그럽니다 쇼커버링 그거 놓는 거지 진짜로 사는 거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7만원 정도까지 반등 놓으면 손실폭 많이 줄어들잖아요 적당히 끊고 놓으시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판단 본인이 하시고 만약에 밑으로 20일 깨고 내려간다 적극적으로 매도를 고려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님이 방송 옛날에 좀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방송 옛날에 들었으면 닥터K가 지속적으로 한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자 이거 진짜 별론데요 만약에 여기 안 깨지면 여기 위로 잠깐 반등하는 거 노려볼 수 있겠으나 안 한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는 순간 아 이제 끝났어요 20일 안 깨야 됩니다 전제조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일 안 깨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 깨지는 순간 거의 끝났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고 푹 빠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 채팅방 회원 중에 8만원대인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 반드시도 넣어도 끊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셀트린 삼행제 와 바이오 이야기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기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잘 안 나간 건 인정합니다 그 손이 정말 저도 옛날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손절 하려고 하면 손이 손에 힘이 잔뜩 떨어еров 막 손이 안 내가 진짜 으으음 하면서 딱 놀러에요 진잡니다 그런 자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결국 잘 해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해ción 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계시면 올려보십시오 자 최근에 노릇목리 반갑습니다 HLB 전망 최근에 방송한 일주일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잠깐 끊고요 셀티론 삼행제와 바이오즈 분석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니깐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이바이